누가 해볼까요? 비범이다 해볼까요? 비범 어때요? 괜찮아요 비범씨? 렛츠고 렛츠고 오 좋습니다. 헤드폰 껴주시구요 비범씨 시작으로 비범씨가 좀 부족하면 우리 제이유씨가 한번 도와주는걸로 비범 렛츠기름! 앨범 속에 음악수수 비범 우리 이번 나온 앨범 베리굿 너희도 곧 듣게 베리굿 하루하루 베리굿 들으면서 내일도 오늘도 베리굿 나쁘지 않아요 계속 이어서 제이효 요 요 요 요 아 아 아 체크 좀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이까만에 나왔어 오 ㄱㄹ ㄹ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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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해요? 아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유건 마이네임 이스 유근 우리가 나온 앨범 베리굿 사람들마음 모두 베리굿 모두가 손을 외쳐 베리굿 손을 들고 우리에게 베리굿 엄지를 세워 열기를 불태워 이 자리 모두 열기 불태워 우리의 음악은 누구가 듣던 간에 항상 베리굿 좋은데 뭐지 풋스타일 연습하신거에요? 느낌 좋았는데요? 본인 만족하시죠? 예예 옆에서 박경씨 듣기 어떠셨어요? 고함을 질렀어요? 훌륭하네요 이감 좀 느꼈어요 누가 가르친 겁니까? 그냥 어깨놈으로 듣고 배운거죠 자 우리 래퍼 3인방은 괜찮으세요? 이 정도로 앨범 속에 맞춰도 될거에요? 아니면 본인들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? 피오가 한번 피오씨 피오가 한번 좋습니다 피오씨 한번 가보겠습니다 불들지 예 음악 주세요 요 오케이 어? 오케이 나 지금 떨려 예 우리 앨범이 나왔어 어? 나이스 데이도 좋고 원어무얼도 좋고 다 좋아 그중에서 베리굿이 제일 좋아 예 프리스타일 완전 부담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부담돼 예 여기까지 할게 라이크 예 계속 이어서 박경 가보겠습니다 요 요 우리 앨범 들을거는 한개 3번 트랙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요 들으면 절대 후회 안해 박경 솔로 트랙 에브바디 리슨 업 요 자 우리 지코씨가 마무리하면 재미없으니깐 테일씨가 마무리하면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테일씨에게 헤드폰 넘겨주시고요 자 가겠습니다 테일씨에 요 요 요 요 요 홉 홈 홈 홈 홈 홈 프로 이게 이게 요즘 새로나 하는 Floto예요 신종reno Floto 아 그래요 이게 웃으면서 하는 랩이 라고 비트 없이 한 번만 들어봅시다 비트 없이 자 52 95 8 found 앨범 자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일씨가 많이 긴장하신 것 같아요 랩 너무 못하겠어요 자 좋습니다 우리 앨범 소개도 다 들었고 총 5개 트랙이 있습니다 1번 트랙이 베리굿 좀 전에 들어봤으니까 패스하겠고요 2번 트랙은 비치대여죠 선공개곡입니다 처음에 이 노래 공개했을 때 조금 걱정했었다고요 걱정했었던가요?